뭐더라,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, 이거요. 지금 나한테 좋은 말씀 전하는 거니? 1분 1초가 아쉬운 이 시점에? 그게 아니고요. 최정신이 아니구나. 아니, 저기. 저 사람이 그랬어요. 저 인간이 뭘 해? 최소연 죽이면서 그랬다고요. 자기 입으로 아까 그 말. 봤어, 네가? 직접 본 건 아니고 뭐라고 설명하기 좀 그런데 비슷해요. 대기 무슨 초능력 자세야? 이거 수산물 아니고 판타지 물이야? 근데 나만 모르는 거야?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. 근데 이 사건, 뭔가가 달라요. 가라. 사람이 셋이나 죽었어요. 제발 믿어주세요. 네 말대로 사람들 목숨 달린 일이야. 망상은 집에 가서나 해. 당신이 그랬잖아.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라고. 경찰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. 당신이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요. 불어들이란다. 가셔도 좋습니다. 가셔도 좋습니다. 천재인 형사님. 할 말 있어요. 이 사람한테. 너 대체! 아직 1분 남았잖아요. 살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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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구해주려는 거야. 널 구해주려는 거야. 널 구원을 해줄게. 내가 너 구원해줄게. 해주세요. 예수께서 이르시되.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. 예수께서 이르시되.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. 마지막 날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? 마지막으로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? 구원은 개뿔? 넌 지옥에 갈 거야. 어서 말해. 당신이라고. 어서 말해!